안녕하세요. NHYPEN의 니키입니다. 테마가 당신의 라이벌은 무엇일까요? 제 라이벌은 식욕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식욕입니다. 안녕하세요. NHYPEN의 제이입니다. 저희 라이벌은 체력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활동에 항상 체력과 싸워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NHYPEN의 히든입니다. 저희 라이벌은 꿈입니다. 이유는 제 꿈을 이겨서 발전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NHYPEN의 정원입니다. 저희 라이벌은 숙면입니다. 요즘 같은 활동기에는 숙면이 어려운 만큼 라이벌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NHYPEN의 정원입니다. 저의 라이벌은 겁입니다. 이유는 도전을 하려면 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NHYPEN의 제이크입니다. 저의 라이벌은 자기 자신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지 그만큼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NHYPEN의 정원입니다. 저의 라이벌은 식욕입니다. 이유는 계속 참아야 하고 이겨야 멋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제가 NHYPEN은 6일에 일본 데뷔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